우리 또 문화북지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예 그렇지. 항상 박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치라는 거지 여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치라는 거 아닙니다. 다 오장류보가 공동을 위해서 치라는 거니까 준비됐으면 나갑시다. 노래는 누가 하실 거야? 아 그러죠? 우리 가수 신나라가 오늘 아주 땡이치. 나갑시다. 인소곡. 반짝이 살아갑니다. 백성은 서양 바다에 각오의 주인공 오늘은 달콤과 그 기회를 부를 때 여이로로 날씨가 여왕 그 말도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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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여객기를 바꿔주세요 여객기 내 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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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다리라고 우리 아시네 떠나도 안 오시면 나는 나는 없더라 아 그리워져 내 맘 피우는 소양간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